오늘도 시원찮아 꽃님들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암양이죠? 아니 질량 아니 여기 암양 맞지 않아요? 암양 맞죠? 암양이나 질량이나 그죠? 옆집이죠? 네 이야 여기저기 조경 견뎌 찍지 마이소이 하하하하하하 견뎌 찍지 마이소이 견뎌 저거는 배기로 가져오는데 추명국 추명국 이야 여기 사장님도 야생아 진짜 많이 심어 놓으셨네 추명국 그거 저거죠? 배기로 단풍잎 초큐화 아 저거 빨간게? 예예 단풍잎 초큐화 초큐화? 예 와 이것도 무궁화과인가요? 예예 단풍잎 초큐화라고 합니다 달 같고 이쁘네요 아우 특이하고 이쁘다 무궁화 같이 생겼죠? 어머 저기 백일홍 아니 저거 저거 달리야? 달리야 달리야 옛날 거 옛날 거 옛날 달리야 예 우와 연꽃 같다 10년 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 내가 가까이 못 간게 참 적었네 우와 세상에 니 얼굴 좀 보자 와 얼굴이 좀 커져 네 어마어마하네 얼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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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설이가 올 때까지 꽃이 피하고 얘가 예 설이 올 때까지 예예 우와 계속 꽃이 피하고 달리야 계속 꽃이 핀다 해요 설이 올 때까지 우와 난 나이가 먹으니까 또 빨간 꽃이 좋더라고 야만 조심하고 나오세요 야만? 야야 어 야야야 조심 우진 조경이죠 암양에 우진 조경 얘가 저거죠? 홍초 홍초? 이야 벌 좀 봐 열일한다 백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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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도 있네 호랑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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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가 꽃밭에 이렇게 앉아있네요 호랑나비 백일홍입니다 우와 이 주홍도 이쁘다 우리 꽃님들 다 도망갔어 저거는 저 보라색 꽃은 뭐예요 사장님? 갓꽃 아 갓꽃 아 얘네들이 갓꽃이에요? 오래도 갓꽃이 그거죠? 피었습니다 갓꽃 여기까지 봤습니다 또 저쪽으로 가볼게요 야 지나가다가 또 무궁화꽃 놓칠 수 없습니다 무궁화꽃이 큽니다 색상은 연핑크 찐핑크 무궁화꽃이 지금 또 많이 요즘 피죠 저렇습니다 무궁화꽃이 와 소나무 소나무 석류도 있고 석류도 있고요 와 또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맙다 와 이쪽은 이제 조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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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좀 보세요 파란 하늘 요즘은 또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하늘을 이렇게 자주 찍게 되는 하늘이 너무 이뻐요 요거 저거 사장님 다 가실나무야? 요거 요거 이팜나무 여기는 이제 조경도 하시고 야생아꽃 정원수들 야생아꽃 정원수들 단풍 배기롱이 배기롱이 좀 남아있습니다 100일동안 피었죠 배기롱 핑크 쭉 보세요 배기롱 우와 단풍이 드나요 우와 우와 농장, 농원 안이 이렇게 넓게 넣습니다 공원 같애 저기 소나무 요거 단풍나무죠? 네 홍단풍? 홍단풍 우와 햇볕이 뭐 소나무 와 소나무 멋있다 여기 또 사장님이 다육이 와 다육이 다육이 멋집니다 다육이가 바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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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갓꽃이 있네요 응 야는 이렇게 보니깐 엄마가 또 애기를 안고 있어 할리를 계속 들어가 야 안고 있어 와 소나무 와 소나무 아 소나무 너무 좋다 아 소나무 사장님 이거 송편할 때 어? 송편할 때 요거 좀 따가지고 까나 하하하하 이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조선소나무 이거는 못다 못다 어우 향이 있는데 조선소나무 맞아요? 송편할 때 이거 따가지고 이렇게 깔고 하잖아 어우 향이 있습니다 저 뒤에 백일홍이 있고 와 여기는 뭐 백일홍이 한참입니다 백일홍 아 소나무 어린 소나무들 와 소나무 진짜 좋아하는데 난 야구름 검목소 검목소? 얘네들이? 검목소? 아 얘네도 꽃이 있어요? 검목소라고 합니다 검목설? 석 검목석 이야 소나무 너무 푸르다 아 소나무도 이쁘죠? 이야 봉숭아 좀 봐요 불났습니다 불났어 얘도 어우 장미 같아요 와 따서 손톱에 물들이는 봉선화 아 단풍 들었습니다 와 장미 한번 찍어볼게요 요건 찔레죠? 찔레 장미 와 독일 장미입니까? 노란거? 팔색조 팔색조? 팔색조 장미라고 해요 우와 아 색상이 여덟 번 바뀐다고 팔색조 팔색조라고 합니다 우와 이쁘다 우와 이쁘다 우와 장미 아 장미 아 장미 이쁘다 아 나 너무 이쁘다 아 나 너무 이쁘다 아 이사장님은 일하시고 여기 있네 여기 무궁화 무궁화 여기 하나 있네 사장님이 무궁화죠? 네 무궁화 단풍잎 초쿠아 초쿠아 나 무궁화인 줄 알았는데 이쁘다 이쁘다 이쁘 아 넌 이거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 이게 다 이뻐서 예 와 여기 막 빨갛게 불났습니다 봉선아 대기로 여기 암양입니다 여기 경산암양 우진 우진 조경 우진 조경 농원 전화번호 한번 볼까요 전화번호가 817 5330 이네요 농원 우진 조경 농원 우진 조경 농원 우진 조경 농원 와 얘는 뭐 엄청 크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얘도 이뻐서 한번 키 큰 천일옹 천일옹 이거죠 이거 저거죠 메리골드 메리골드 요렇게 봤습니다 요것도 이쁘죠 요거 와 요렇게 요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